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오늘은 채찌pt의 세 번째 시간인데, 사람 이야기, 집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채찌pt는 OpenAI가 만들었잖아요. OpenAI를 만든 창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가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AI 공동 창업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연구자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 기업가 그룹이 있고, 엔지니어 그룹이 이렇게 세 그룹이 있습니다. 연구자 그룹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딥러닝이나 AI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안드레이 카파치 같은 경우에는 저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스탠포드 출신이고, 페이페이 리 교수님 제자인데, 스탠포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CS231N 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 딥러닝이나 AI 하는 사람들 다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 인스트럭터,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논문들을 쓰는 굉장히 뛰어난 연구자고요. 나중에 사실 테슬라 AI 책임자로 가게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킹만은 우리 제너레티브 AI, 생성형 AI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초기에 GAN 이라고 하는 모델하고 VAE 라고 하는 두 개의 모델을 베리에이션 워터 이코더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일 유명했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다른 기술이 더 유명해지고 있지만, 그거에 VAE를 만든 친구예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교를 다닐 때, 구글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인턴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고, 나중에는 이제 오픈 AI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했다가, 구글로 가게 됩니다. 이 더킹마도 공동창업을 한 연구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존 슐마는 강화학습 굉장히 잘하는 연구자였고요. 버클리 대학의 피터 아비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로봇하고 강화학습 쪽에 굉장히 대단한 권위자세요. 수제자라고 계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픈 AI에 어떻게 보자면, 강화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초기,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오픈 AI를 이끄는 세 명 중에 한 명, Chief Scientist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학 부분, 논문, 연구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일리아 서츠캐브가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토론토 대학 다닐 때, 제프리 힌턴 교수님하고 수퍼비전 팀, 그러니까 Alex Nash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이후에 DNA Research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다가, 이게 구글의 인수가 되죠. 그게 구글 브레인이 되요. 그래서 오픈 AI 만들 때에는 구글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만든 거나 다름이 없고요. 이거를 이제 샘 알트만 하고, 그렉 브롱만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을 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워즈 자련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출신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강화학습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딥러닝 잘한다는 연구자들 대부분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 정말 막대한 연봉을 받고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상대적으로 연봉이 작았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휴머니티, 그리고 에브리원, 많은 사람들한테 AI를 중요하게 만드는 이런 미션에 감화 받아서 온 연구자. 그래서 이런 연구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파운드 그룹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 기업가 그룹은 크게 제가 보니까 파벌이 두 개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샘 알트만, 지금 CEO죠. 샘 알트만은 룹트라고 19세 때 위치 기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가 아주 많이 커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수천만 달러를 받고 매각을 했었던 Y컴비네이터 출신의 스타트업 창업자였고요. 그런데 샘 알트만이 굉장히 똑똑하고 Y컴비네이터를 많이 도와줬나봐요. 그래서 파트타임 파트너로 Y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트업 창업기관 같은 곳인데, 그 창업자인 폴 그레이엄이 눈여어 보고 있다가 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샘 네가 Y컴비네이터를 맡아줘. 그래서 샘 알트만이 Y컴비네이터의 CEO가 되죠. 거기에서 정말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키워낸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폴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략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했다고 해요. 그래서 CEO 쪽에 가장 적합한 연쇄 창업가이자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강단이 있나 하면 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의 성 정체성을 10대 때 막 이렇게 딱 내보내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또는 정치적 의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고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트레버 블랙웰은 이제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 만들어서 성공하신 분이고요. Y컴비네이터 파트너세요. Y컴비네이터에 투자도 하고 Y컴비네이터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제시카 리빙스턴은 아까 Y컴비네이터의 창업자, 공공상업자인 폴 그레이엄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Y컴비네이터의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맨이나 트레버 블랙웰, 제시카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은 Y컴비네이터 출신들의 엔젤 투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그룹이 리드 호프만, 앨런 머스크, 피터 티엘인데 리드 호프만은 링크드인 창업자잖아요. 링크드인 만들어서 억만장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고 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엔젤 투자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설명이 필요 없죠. 특히 샘 알트맨하고 얘기하다가 AI 이렇게 커지는데 AI의 위협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픈 AI를 시작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피터 티엘은 페이스북 투자자라도 유명하지만 페이팔 마피아라고 또 부르는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전부 페이팔 출신이거든요.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티엘하고 페이팔을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리드 호프만도 거기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페이팔 출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유튜브 창업한 사람들도 페이팔 출신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Y콤비네이터 출신 투자자들하고 페이팔 마피아 출신들하고가 자본을 많이 된 거죠. Y콤비네이터 설립할 때 비영리로 출발을 했고 1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됐다 그러니까 1조 원이죠. 이 사람들 뭐 해봐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계산해 보니까 자본가들은 한 사람당 1000억 이상씩 투자를 했겠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투자자 기업가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그룹은 그렉 브록만 이 사람은 이제 스트라이프의 CTO 출신인데 스트라이프는 이제 페이팔 같이 결제 관련된 것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좋은 엔지니어였다고 해요. 사실은 하버드대학교도 들어갔다가 중퇴하고 중퇴하고 나서 MIT 들어갔는데 MIT도 좀 다니다가 스트라이프 얘기를 딱 듣고서 나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딱 때려치고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CTO 자리로서 이제 일을 했었던 그런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그랬는데 더 이상 스트라이프에서 별로 할 게 안 보이더래요. 그리고 AI 뜨는 거 보면서 이제 나의 인생은 AI에 받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샘 알트만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가 그러면 우리가 엔지니어링 그룹 관련된 것을 맡아줘요. 그래서 리크루트도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지금 아까 일리아 서스케브가 과학 쪽을 맡고 있고 샘 알트만이 경영과 CEO를 맡고 있다면 그렉 브록만이 엔지니어링 쪽 관련된 부분 프레이스턴트 그리고 체어맨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삼두체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키청하고 파멜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오픈 AI의 시스템을 빌드업하는 데 도움을 준 공동 상업자로서 엔지니어링 그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주요 멤버들이 구성이 됐고요. 어쨌든 처음 만나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그리고 일리아 서스케브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조금 더 아까 그렉 브록만도 있고 몇 명 더 있었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호프집 같은 데에서 밥 먹고 디너를 같이 하는 와중에 다들 샘 알트맨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AI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새로운 형태의 AI 연구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오픈 AI 하면 AGI, 강한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만드는 걸로 미션을 세우고 만든 회사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한 어떤 AI 기업을 만들자고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에서 제일 두렵게 생각한 게 당시에 구글이 딥마인드를 큰 돈 주고 인수를 했고 메타도 돈 투자 엄청나게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이 AI를 독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글 같은 데가 몽땅 다 컨트롤 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고 AI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미션을 딱 세우고 이 세 사람이 이기투업을 먼저 한 거예요. 일단 돈을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머니 상당히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을 좀 모집을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구조를 짠 거고 그 다음에 일리아 서스케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구글브레인에 계속 있을 때였는데 구글브레인에 있으면서 사이언티스트들한테 연락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았을까? 이들 다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때문에 무지하게 바쁘고 샘 알트만도 어쨌든 Y 컴비네이터를 운영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일리아 서스케버는 구글 일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행동대장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행동대장을 누구를 하게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스트라이프의 CTO를 진행 그렉 브록만이 맡게 됩니다. 그렉 브록만한테다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렉 브록만이 근데 나는 AI 쪽에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시아 벤조 교수를 찾아갑니다. 보통 AI 쪽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3대 천왕 이렇게 얘기할 때 몬트리올 대학교 요시아 벤조 교수 그리고 뉴욕 대학의 얀누쿤 그리고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교 앤드류 운 교수님도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 NIU의 얀누쿤 교수는 당시에 페이스북 AI 리서치를 이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은 구글 브레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글 AI를 서포트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큰 기업의 뒤를 봐주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찾아가서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루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큰 액션을 안 하고 있는 요시아 벤조 교수를 찾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괜찮은 분들 좀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받아가시고 아까 리서처들 목록 봤잖아요. 그분들 컨택 해가시고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오픈 AI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가 어떻게 그로스를 해왔고 그동안 어떤 걸 좀 만들어 왔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하고 샘 하트만하고 좀 벌어지는 사건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결합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